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프린트를 또 나눠드렸습니다. 중보기도자의 부르심과 신분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또 다음주에는 대행자로서의 중보기도 이 분야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하나님이 손 하나로 까딱하면 온 땅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온 세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혼자 일 안 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우리와 함께 동력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든자를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와 손을 잡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8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또 계시록에 5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기도를 가져갈 때 금대접에 가득할 때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릴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아 여기 다 있군요. 다 같이 시작 3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3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7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그래도 내 백성이 나에게 구하여야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요청하는 말씀이 있죠? 디모대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대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와 같은 사역자에게 가장 내가 첫째로 권하느니 그랬어요. 먼저 강조하고 내가 너에게 우성권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많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이면서 많은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를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대에게도 네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절에 기도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예수님 믿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안다면 내일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더 우리가 넓게 말한다면 적어도 예수님 믿은 지 1년 이상 됐다면 너는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의 전략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우선권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임금들, 권위자, 그리고 의사결정기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전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대통령.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한때는 기도를 못했지만 어느 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 다음에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단정하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또 회개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말하고 또 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만큼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는가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던 내가 싫어하던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다른 사상을 만약에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일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차단시키고 또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혹은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이념과 그들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특별히 미국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나라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에 누가 대통령이었죠? 오바마. 두 번을 했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동성애가 이렇게 자꾸 우리나라 정서가 준비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자꾸 들어오면서 또 법안까지 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한때 정말 의아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동성애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분이 대선 공략 중에 하나는 동성애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그들을 옹호하고 하는 것이 그가 하는 목표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하니까 이것이 미국의 대법원에서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하나의 생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여 우리가 한 국가의 최고의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기관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국회는 싸움판만 싸우기만 하는 데구나 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런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중보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국가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에는 최고의 권위자가 있어요. 그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전략적이다. 그리고 의사결정기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울러서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당회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선권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도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회인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당회원들 보면 참 괜찮은 사람들 착하고 순수하시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교회는 이런 분들이 모이기만 하면 안 좋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목사님을 교회에서 떠나보낸다든지 이런 것이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이 당회가 모이면 이 목사님이 5년 이상을 가지 못하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도 저 오기까지 저 오기까지 목사님을 내보내기 위해서 송도들 안에 여러 가지 물밑작업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단시키고 잘 정리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하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장로님들 다 만나 뵀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모이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다면 그건 어떤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당회는 영적으로 어떤가 여러분들이 막 또 점검하면서 당회원 찾아가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은 될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회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또 이 조직이 모여서 의결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부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옳은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도 최고의 권위자가 있는데 누가 최고의 권위자입니까? 남편. 남편이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최고의 권위자는 내 남편,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도 평안해요. 만약에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인 아빠가 불경건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만약에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그분을 영적으로 커버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영적인 질서가 잡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또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옳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위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도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여러 가지의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바로 이런 중부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표가 뭐예요? 그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나 그 구조나 그 공동체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직함, 하나님의 평강 이런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아파요.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 인간적으로 앞서죠.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기도를 깊이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부 기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것을 목표로 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바울의 기도문들을 쭉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그런데 나하고는 내용들이 많이 좀 달라요. 왜 그럴까 봤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사실은 천국에 삼층 천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거는 자기가 볼 때 그거하고 비교할 때 여러분들이 백평 아파트에서 산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갖추고 산다 할지라도 그거는 천국에 그것과 비교할 때는 정말 그 밑바닥 중에 밑바닥인 거야. 그러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고 내 몸을 떠나서 사도바울은 어디 가고 싶어요? 주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단지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장막 가운데 거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도바울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그 부르심을 알고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을 알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감옥에 갇히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감옥에 나오도록 기도하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제가 사도바울의 그 기도문들을 보면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디 아프고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자녀들 문제가 있으면 그거 붙들고 막 해결되길 원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사도바울은 그런 문제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게 기도문에 별로 없어요. 뭐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사도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천국의 현주소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능력을 알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성도들이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에비스스 3장에 보면 어떤 기도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사도바울 서신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문들을 여러분들이 적어보세요. 그리고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이제 무엇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조금씩 깨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사람 또 바르게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22장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성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너뛰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성품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사랑의 성품 하나는 공의론 성품이에요. 공의론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성품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판의 손을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우리 다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다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성품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과 극률과 용서와 또 참으시는 그런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론 성품에 의해서는 내가 여기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 나로 하여금 심판하지 못할 그 사람을 찾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 성에 나는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런 사람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을 회복시키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고 다시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신해산에 가서 식겨물을 가지고 더디내로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부르셔서 대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분 안모스 3장 7제를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거나 행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의 선지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미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결렬된 틈바그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기도가 출애국기 32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두 가지 기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기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출애국 시켜서 하나님께서 적과 꾸리는 가난 땅으로 들이신다고 했는데 빼내서 그냥 광냐에서 죽게 한다면 애국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봐. 니네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려고 끌어내신 나쁜 하나님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또 하나님께서 출애국 시켜서 적과 꾸리 흐르는 가난 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줄 알았어요. 성품과 그리고 약속을 기반으로 기도할 때 바로 한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리셨다. 영어로가 changes his mind. 하나님은 마음을 바꿨다. 누구에 의해서? 참된 중부기도자 모세에 의해서 진멸할 것을 하나님이 멈추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3천명 나중에 심판 받죠. 그 진노가 감아지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중부기도자를 찾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멸할 수 있어요. 여기에 축복할 수 있어요.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일으킬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성부성장 성신이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일 때까지 기도할 줄 아는 그 한 사람 그 그룹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셔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역사의 재창조를 이루어나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모임에 재미있고 아니면 어떤 혼적인 지식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재창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청사진을 가지고 이루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 하기로 결정 안 하시고 바로 기도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을 시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밤에 이 겨울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중부기도 학교라는 그 이름 하에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있는 것은 적어도 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이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어전의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재창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서로 좀 두 사람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동력자 중부기도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전에는 몰랐다면 우리는 개인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동역하기로 작정하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됐어요. 이들이 다수가 아니라도 됩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됩니다. 다섯여섯 명이라도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때 무리를 붙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소수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헌신한 하나님 앞에 위탁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두 제자 많은 수천명이 따라다녔어요. 병고치고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망을 뒀어요? 열두명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멀리 되다 보이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이 전개될 것이란 것을 보면서 그 소그룹 열두 명을 택하셔서 철저하게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본을 보이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특명을 주시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계를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중보 기도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격려하면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많이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적었는데 출애국이 17장에 보니까 홍해 앞에 선 출애급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급 시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다 출애급하고 자자자자 하고 가는데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홍해가 놓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울고 불고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을 짓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을 짓는 것하고 땅을 치며 불을 짓는 것하고 지도자 앞에서 원망하면서 불을 짓는 것하고 천지차인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나에게 불을 짓냐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지팡이를 들고 손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행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을 파하시고 불신앙을 파하시고 홍해라는 큰 산들을 큰 바다를 물결을 파도를 파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나오고 애국에 있는 군대는 죽고 그리고 광냐에서 세역사를 쓰고 또 여수와를 통해서 적과 꾸리는 가난 땅에서 또 세역사를 쓰고 하나님이 그런 소수의 훈련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쭉 전개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에미아 1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 있어요? 니에미아는 성벽이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욕을 당하고 있었다고 할 때 그냥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수위를 일고 금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니에미아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런 선한 일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나 되게 하셔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는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 니에미아 때문에 바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그 외에도 에스터가 있습니다. 에스터와 유대인의 금식기도가 있고 또 신학에 와서도 여러분 많은 분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핍박이 있고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어요. 모이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다. 이런 기도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핍박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에 땅끝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라는 저력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대통령 여러분 그 책 읽으셨죠? 한때 그게 많이 책이 나왔어요. 저도 조그만 책 이렇게 봐서 받는데 참 흥분됐어요. 정말 지는 그 지점에서 뭐 했습니까? 링컨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아마 하루 금식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역전이 일어나면서 북군이 이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 여러분 제2차 세계제전 때 어떻게 했어요? 독일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제 그 해업에서 빠져나가야 될 영국군 연합군이 있는데 영국군이 있는데 그런데 다 이 30몇만 명쯤 된 것 같아요. 이 젊은이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위기 벼랑 끝에 서서 여러분 영국의 최고의 지도자 수상 처치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왕이 있었죠. 왕이 국민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씨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 군이 떠야 될 그곳에는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영국군이 있는 데서는 햇빛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해업을 통해서 도망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군비를 다시 재정비하고 그리고 나서 싸우기 시작할 때 연합군의 승리로 제2차 세계재전이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역사에 보면 여러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91년대에 중복기도 학교에 있었는데요. 그때 공산주의가 막 무너져가는 그런 시점에 저희는 싱가포르에서 중복기도 학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의 이슈는 뭐냐면 소련이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굉장히 큰 체육관에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때 구르바조프가 구르바조프가 KGB에서 쫓겨났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소련까지 무너져야 견관세력이 공산주의의 견관세력인 소련이 무너져야 되는데 구르바조프가 쫓겨나기 시작하니까 야 이 일이 진행되다가 스탑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저희 기도팀과 함께 바피치라는 찬양 인도자를 초청해서 소련을 위한 중보기도 찬양 퍼레이드로 저희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 저 땅의 왕은 예수 그리스 한 분이십니다. KGB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 땅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마 3일쯤 지났나요? 고르바조프가 3일 만에 다시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쁨의 환호를 쳤죠. 그런데 저희 교장선생님 폴 러킨스는 이 기도는 이제는 더 이상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팀들을 다시 학교로 불렀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뭘 준비했냐면 소련 지도를 큰 거를 준비했어요. 그러더니 그곳에 다 올라타래요. 땅밥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밟으려는 거죠. 밟았어요. 여우사 1장 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밟는 땅마다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서 막 밟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누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기도에 선포를 했습니다. 폴 러킨스가 제 옆에 옆구리를 툭툭 치더니 광님 이거 좀 찢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영어를 잘못 알아들인 줄 알고 파든 역시 찢으라고 그래서 저는 영문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영어도 정확하게 해석을 못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여튼 찢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찢었어요. 지도를 찢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행위적인 기도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12월 달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국민일보의 가장 큰 활자로 뭐라고 그랬냐면 공산주의 종족인 소련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신문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15개의 국가로 쫙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아 이것에 대한 행위적인 기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나중에 여러분 시편 149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왕들을 내리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또 귀인들을 세우시고 국가들을 민족들을 벌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그전에도 많이 알고 선포하고 이런 말씀이지만 희미하게 알았던 말씀이 이 소련을 위한 중부기도와 이 응답을 보면서 그 말씀이 어떤 건지 알기 시작하면서 제 기도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지도의 경계성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열방을 치리하면서 기도할 때 왕들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왕들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땅 안에 놀라웠게 일어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면서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마치 다니엘스에 나온 것처럼 이방인 왕들이 야 그래 니네 하나님 그래서 니네들도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거라 이렇게 하는 날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또 열방 안에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기도그룹 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많은 역사도 변화시키고 앞으로 올 미래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프린트해 보니까 중보기도 하는 사람 중에서 도시와 나라들의 부흥도 가져왔다. 여러분 뉴욕에 1857년도죠. 거기에 한 사람이 뉴욕의 영적인 부흥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심 오전 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면 정오의 기도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프린트 같은 걸 해서 이때 직장인들이 시대적으로 보면 그때 산업혁명 끝나고 미국이 한참 자본주의가 승하면서 막 발전하고 사람들이 이제 물질주의에 막 들어가는 그런 시대 혼탁하죠. 영적으로는 그럴 때 깨어있는 그런 사역자가 기도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방을 붙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죠. 그런데 첫날은 얼마큼 왔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있다 6명 오고 6명 오고 20명 오고 그러다 만 명 하여튼 극장을 빌려서 기도 모임하고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운동이 이제 쭉쭉쭉 퍼져서 사실은 1900년도 초 학생운동까지 쫙 연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기도했습니까? 한 사람이 부흥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런 열매가 바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초에 1900년도 그때의 일곱 군데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평양의 대부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 조선족만 보면 야 이런 회개하고 또 길선주 장도님이 회개하고 하니까 이런 불이 붙었고 하지만 그 배경을 보면 그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왔던 성교사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었죠. 이런 부흥을 위해서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 와보지도 않았던 무디성수학원에 있는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수님들이 모여서 3시간인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은 한 가지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성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세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시간이 와도 부흥의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까 교수님들이 지쳤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토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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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의 조부죠. 예수원에 계셨던 그 아래의 토레이 목사님이 우리는 부흥의 소식을 들을 때까지 기도한다. 그래서 이분들을 격려합니다. 격려하면서 계속 기도의 줄을 잡고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기 시작할 때 얼마 있으면서 전 세계의 부흥의 소식을 이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의 이런 교회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변화되고 또 도시가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과태말라의 알문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 책에 보면 이 예화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혹시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가 어느 교회가 지속해서 기도하거나 또 어떤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도운동이 일어나면서 정말 혼탁했던 도시 혼탁했던 곳이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예수 마을로 변화되는 이런 사례예요. 예를 들면 과태말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거기는 거의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너무나 가난했고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옛자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기 때문에 말조차 못하는 눌려있는 그리스인들이 있었던 그때의 한 교회가 깨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소그룹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땅을 변화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겠다. 그래서 소수의 기도팀들이 제가 알기로는 20년은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금식하고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그러면서 합니다. 그러나서 20년 후에 변화를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이제 변화돼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그들이 아주 급격하게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또 아울러서 땅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에 보면요. 비디오 비디오를 보면 당근인가가 나와요. 옛날에는 요만했던 당근이 거기서 어떻게 여기서 이런 농산물들이 이렇게 많이 생산될 수 있는가라고 미국의 과학자가 참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뽑아서 딱 뜨는데 완전히 팔뚝 많은 게 이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농사의 양이 전부다. 그러니까 이 땅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변화되니까 이 땅들 안에는 농산물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 배 이상의 그런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미국으로 공급하고 이러면서 부한 마을이 되기 시작하고 90% 이상이 다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콜롬비아의 한 도시도 마찬가지. 한 목사님이 소명을 갖고 옵니다.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마약이 콜롬비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약하는 사람에 의해서 왜냐하면 마약 소탕 작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음으로 교회들이 연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약을 겨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전 세계에서 유명한 마약의 총 지도자들이 여러 명이 그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경찰에 에서 끌려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그 지역 콜롬비아 안에 일어나는 그런 동영상 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실제적으로 인터뷰하면서 했던 그런 동영상 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었던 분이 나중에는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스피리처 맵핑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발표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볼 때 어디든지 누가 있어요? 기도하는 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팀의 성격은 어떤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고 아니니까 그냥 포기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그런 팀들에 의해서 변화가 된 거지 아 열 번 했더니 안 되더라 얘 열 번까지는 했는데 그런데 이게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에이 그만하자 이런 팀들에 의해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비전을 갖고 꿈을 그리면서 그것이 성취될까지 나는 죽어도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팀들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지금 훈련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중부기도 학교를 마치고 90년대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하나님 저는 그러면 이런 도전들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럼 목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끈질기게 기도할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저에게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하나는 그 당시에 대학생 데모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들이 항상 신문을 가져오면서 니네나는 매일매다 싸우니? 전쟁이니? 이래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부분적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여기서 데모했다고 전체적으로 데모는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또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부분적인 거야. 근데 얘네들은요. 그 신문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싸우고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전쟁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이 걔네들한테는 그렇게 말로 설명을 했지만 내 마음속에 국가적인 어떤 부담감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부담감을 끌어내시면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 데모 문제가 끝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그거를 하나 숙제로 하나님 앞에 받았고 두 번째는 통일이에요. 통일 북한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는데 대학생 문제는 어느 정도 이것이 해결이 됐어요. 저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다고 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북한 문제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나 낙담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면서 노래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요. 10편 105편 이었어요. 10편 105편 거기에 보면 출애급할 때 모세가 출애급할 때 바로 왕 앞에서 영적인 대결을 하죠. 근데 출애급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과 10번의 영적 대결이 있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쭉 보게 하신 거예요. 북한을 푸는 문제는 이거는 네가 한 번 두 번 저는 10년 20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많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냥 산 10번 넘는 거에 몇 번 넘는 것밖에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상하게 레나의 말씀을 받으면 내 영혼이 살더라고요. 낙담되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가 필요한 것 그리고 이 정도의 기도가 안 되는 것 지속적으로 볼 때까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저에게는 다시 한 번 도전을 받고 다시 기도하는 힘을 얻었던 그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변화시킬 때 한두 번의 기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결단된 헌신된 그것을 볼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중부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중부기조자의 어떤 신분 권세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면 우리가 훨씬 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중부기조자로서 어떤 신분과 그리고 권세를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자녀된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권세가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죠? 영어로 Kings Kiss 우리 예수단돈에는 Kings Kid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여기 어린이 지저스 아미 멋있어요. 지저스 아미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Kings Kids 그래서 왕의 자녀들이라는 이런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모집해서 훈련시키고 우리 딸도 초등학교 1학년 때 5학년 때 보냈어요. 주의 군사가 되라고 그리고 1학년짜리를 이거 뭐죠? 배낭을 짊어버리고 3주 동안 전도행을 얘네들 시키는데 제가 너무 무리했어요. 우리 딸한테는 얘가 준비 하여튼 얘는 더 상처를 받은 게 엄마가 그냥 자기를 떼어밀어서 갔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제가 모세라고 생각하고 얘를 여우서라고 생각해 너는 엄마의 뒤를 따라야 돼 그러면서 1학년 때부터 킹스키즈 들여보낼 준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와서 3주간 잘 따라왔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 저희 집에 3주 만에 만났잖아요. 그런데 오는 날 저희가 캠프 모이는 날 갔어요. 그런데 얘가 밑에서 배낭을 이렇게 미고 난 위에 수아야 나도 얼마나 보고 싶은 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늦게 낳은 딸인데 서른아홉 살에 나는 하나밖에 없는 조수아 그런데 거기 밑에 있는 걸 보고 수아야 그랬더니 얘가 심장이 멋진 것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올라와서 수아야 내가 내려갔죠. 이거 엄마가 보통은 엄마가 얘 무거운 거 다 들어주잖아요. 엄마 안돼 내가 들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 훈련 잘 됐다. 그러는데 그 다음 날 이게 터진 거예요. 엄마 이 손톱을 이렇게 깎아주는데요. 보통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깎아주면 하는데 얘가 조금 잘못 제가 깎아줬어요. 손톱을 깎아줬는데 화를 막 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신경질이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서 엄마가 이거 잘라지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수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러면서 울고 짜증내는 게 울면서 짜증내는 게 오래 가는 거예요. 달래다 못해서 아빠가 야단도 치고 그랬어요. 아빠가 야단 치는 동안 제가 평소에 배웠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주님을 기다리기 시작해서 하나님 저 울음소리가 무슨 울음소리예요.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3주 동안 보낸 거에 대한 아직 그 원망과 가득 차 있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야단 맞으면 하는 거예요. 이건 그만 그쳐야 될 울음이에요. 그만큼 했으면 됐지. 계속 울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달래다 야단치다 막 그랬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다. 아 그 울음일 수 있겠다. 그리고 수아야 불렀어요. 그리고 엄마가 업어줄게. 그리고 업어줬어요. 얘가 투정하던 말도 막 이렇게 업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게 용납이 된 거예요. 얘가 뭘 잘못했었나 이거 왜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얘가 진짜 마음을 못 열더라고요. 영원히. 그런데 그거 갖고는 통하지 않았어요. 업어주면서 이 업어주는 건 뭐냐면 네가 화를 내던 네가 뭐를 하던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용납해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거였어요. 그런 의미로 내가 업어진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엄마 그랬더니 현XX가 이게 비디오로 나가는 이게 유튜브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 엄마 나 때렸어 1학년짜리가 이게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가는 건데요. 1학년 아이가 3명이 참석을 했대요.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런데 그 두 명이 한 반이 된 거예요. 한 팀이 된 거예요. 현자 들어가는 이 아이가 1학년인데 말썽꾸러기 중에 말썽꾸러기래요. 나중에 간사들한테 들은 얘기는 그래서 엄마가 변화대라고 보냈대요. 얘랑 수아랑 맞붙이신 거예요. 수아는 또 우리 집에서 외종딸 중에 딸이잖아요. 막 자기만 알고 이런 애가 얘랑 부딪힌 거예요. 엄마 걔가 나 백대 때렸어 그런 거예요. 백대 우린 막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우리 목사님이 얘를 안고 우는 거 있죠. 누가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전화하겠대요. 지금요. 내가 예수님한테 맡기고 우리 귀한 딸이 맡겼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전화하러 가는 걸 제가 저는 예수님 간사잖아요. 간사였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사람들은 다 저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그런 관계도 모르고 전화를 해서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 딸 왜 이렇게 맞을 때까지 가만 놨냐고 그런 거예요. 그걸 막 뜯어 말려가지고 자기야 좀 참아줘. 그러면 그랬어요. 그런 킹스키 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그런 딸 여러분 그런 딸이 지금 이제 자라면서 엄마한테 얼마나 요구하는 게 많든지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자녀들에게 그 잘못된 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얘가 시집 갈 때가 다가왔어요. 스물다섯 살이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내 눈에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 방 청소를 할 줄 하나 정리를 할 줄 하나 식품위원과 보내서 우리한테 음식을 맛있는 거 만들려고 보냈는데 그거를 한 번이라도 한 번은 해줬나? 몇 번밖에 안 해주고 그러니 얘를 지금 시집 보내려면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킹스키즈 광림스 키즈 이 딸이 엄마한테 뭔가를 요구하면요 또 우리 남편한테 요구하면요 우리는 두 손 들고 그래 그래 해줄게 그래 그래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영양산 시험 본데 책을 다 사줬는데 얘가 그걸 또 어디다 잊어버 건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요. 지금 다음 다음 주에 영양산 시험인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또 소아야 시험 보는 게 중요하니까 또 사 인터넷 통해서 또 사 또 사서 공부해 또 이러고 그러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요. 지금 다음 다음 주에 영양산 시험인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또 소아야 시험 보는 게 중요하니까 또 사 인터넷 통해서 또 사 또 사서 공부해 또 이러고 그러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하는 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용납이 기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뭔가 나에게 요청하고 나에게 뭔가 말하면 우리는 귀담아 들어요. 얘가 정말 뭘 원하는지 정말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신음하고 있는지 그 조그만 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 우린 얘를 너무나 잘 알고요. 우리 뱃속에서 나온 애기기 때문에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요청하면 들어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들만 얘기해 보세요. 맞죠? 제 말이? 네.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엄마가 얼마나 사랑함으로 주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뭐를 타내기 위해서는 또 어떨 때는 또 뭐 이유를 대고 또 막 그래요. 그거 말하지 않아도 벌써 얘가 뭐가 필요한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가 신음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아채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라는 이런 관계가 설정돼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새벽 기도도 안 했어. 나는 금식 기도도 한 적 없어. 나는 11조도 안 내는데 난 교회에서는 저 밑에 있는 사람인데 내 기도 들어주실까? O, X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모들이 갖고 있는 마음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의 피로를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자존감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자녀가 구하면 다른 사람들이 구하면 내가 다 해주겠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구하면 바쁜데 어디 가서 뭐 사오고 뭐하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딸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그 이상으로 우리에 대해서 그런 준비가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알아야 돼요. 자유롭게. 저희는 이제 5년 있으면 목회를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갈 곳도 다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다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가 있어 가서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하면 제한이 돼요. 그런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뭔가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웨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정해 주세요. 그 갈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집을 주시고 그것이 공동체든 뭐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보험 많이 드러나야 돼요. 돈을 떼먹어서라도 돈을 모아놔야 돼요. 어떠면 믿음 없어서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까지 자녀로 우리에게 환대해 주셨고 배려해 주셨고 하나님이 선대해 주셨던 그런 많은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목회를 마치고 또 노년에 또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우리에게 맞는 것만큼 우리에게 적합한 것 항상 남들이 다 좋은 것 말고 우리에게 적합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누구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니까. 그런 신뢰가 일어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소원이 또 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면 나는 이런 팀하고 이렇게 일하고 싶어요. 아니면 사역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심어놓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표출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픽업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분명해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때는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셔서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자리잡게 하시면서 소원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어깨에 피면서 마음껏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주님 앞에 아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에베소 2장 여기 1장이라고 써있네요. 2장 6재로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와 함께 안침바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는 모든 것은 어디에 가 있어요? 내 발밑에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내 자녀 문제 내 자녀 문제가 내 발밑에 있다는 거야. 우리의 질병 문제 우리의 질병 문제가 내 발밑에 있다라는 거야. 우리의 관계 문제 우리의 관계 문제 내 발밑에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와 함께 왕로드 타는 자로 우리가 올라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접하며 살아요. 공격을 받아요.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공격받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풀어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우왕좌 하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속에서 이제 너무 많이 지체하지 말고 어디로 올라와야 된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서 영적인 권위를 잡아야 돼요. 영적인 권위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위치 속에 들어가서 자녀의 문제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재정의 문제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질병의 문제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권세를 갖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귀가 우리 밑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의 영적인 위치도 모르면서 어떤 질병의 문제에 걸리면 질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왕좌왕 하고 제가 어저께 여기 오는데 막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 CBS에서 강의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 강의를 들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내 이름을 거기다가 적어놨는지 하여튼 몇 년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사모님 자기 여동생이 지금 암이 완전히 퍼져서 머리까지 다 퍼졌대요. 그래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속 듣고 오면서 우리 목사님하고는 그 자매를 위해서 그 여동생이 예수님 믿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언니가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한테 기도 부탁하는데 그 본인도 얼마나 힘들까라는 것이 우리 안에 전달이 돼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했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한 10시쯤 아 9시쯤인 것 같아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 중후한 목소리로 사모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나한테 무슨 숙제돼 준 것처럼 그런 거예요. 뭐 그래서 네 기도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병원이라고 자기 여동생을 바꿔주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여동생 목소리를 들으니까요. 이분이 아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목소리나 그 목소리 들으면 그분의 어떤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딱 벌써 자리 잡았고 제가 전화하자마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걸 믿으시죠? 믿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지금 때가 돼서 하늘나라 간다 하더라도 천국인 줄은 믿으시죠? 그랬더니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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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굉장히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라도요.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밟을 수 있는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 있으면요. 이 질병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 질병에만 눌려가고 이리저리 우왕장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그럼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했어요. 우리 목사님도 옆에 있다가 다시 바꿔서 목사님이 또 치유하는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문자는 왔어요.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위치가 있어요. 자녀 문제가 이러면 자녀에게서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수십억 수억을 사기당했다 하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나 자살할래?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붙잡혀 있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이 세상에 수억 수십억 수천억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고 없다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면서 돈이 하는 거 아닌 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빵원에서부터 다 시작돼요. 그죠? 이용규 교수님도 빵원에서부터 이 건물 사셨죠? 그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기계를 갖고 그리스도인에서 이 땅에서 기도하고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 문제도 물질에 의해서 우황저황하시면 안 돼요. 그까짓 것 우리가 밟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루면서 다스리면서 이런 것들을 노예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저희 용인에서 거기 송담대학이 있어요. 그게 삼거리인데 제가 운전을 하고 막 가는데 강의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니까 제가 여기에 빨간불이 있는데 어떡하지 지금 시간이 사람이 급하니까 이거 사실 1, 2분 차이 아닙니까? 3분인가? 그 차이밖에 안 되는데요. 그건 늦어도 되고 안 늦어도 되잖아요. 어차피 그런데도요. 마음이 급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빨간불인데 제가 악세를 확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짝 가는데 저게 의경 3명? 의경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주 20대 초반같이 생겼어요. 걔네들이 그때 못 봤는데 나왔어요. 손을 이러는데요. 내 차가 쭉 하더니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에 끌려가고 딱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딱 뛰세요. 그 당시 6만 원 그리고 제가 6만 원의 수업료를 내고 제가 이 경찰관의 권세를 배웠습니다. 나라가 부여한 경찰관의 권위가 있어요. 어린 애들인데 저와 제 차가 손만 이렇게 해도 쭉 가서 탁 쓰는 거예요. 누가 부여한 권세?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가 나라가 부여한 권세도 이만한 권세가 있거늘 능력이 있거늘 그냥 가는 능력이 있거늘 왕의 왕 신중의 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준 권세는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로 말며마 신적인 권위를 마태고문 28장에 회복이 됐어요. 하늘과 땅에는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또 뭐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면서 순종하는 모든 무리들 예수 그리스로의 제자들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한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깨어진 이미 하나님이셨던 권위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줬던 권위가 3장에 의해서 죄악으로 깨어진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로 말면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녀된 권세 그 다음에 또 무슨 권세가 있어요? 천국열쇠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므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마태본 16장에 보니까 어떻게 써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기에 칭찬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사명과 신분에 관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칭찬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천국열쇠를 줄이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어디가 매요? 하늘이 매이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라고 고백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뭘 합니까? 여기에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가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맞는 열쇠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다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아 이게 다 구멍에 들어갔구나 그렇게 확신이 되면 그 다음에 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는 뭡니까? 천국에 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그 복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지 않은 것을 보거든 여러분 북한 땅이 공의와 정의와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거든 우리는 천국 열쇠를 들고 이건 권세예요. 그리고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지난주에 배웠던 지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을 통해서 삐걱삐걱 하면서 어떻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에마로 아 북한을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확신을 주면 이제 그 방향대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거나 영적 전투하거나 금식하거나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이 문이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가 지상의 교회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열쇠를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호주머니에만 가둬두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있나 없나 제가 확인을 해야 분명히 있네요. 여기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우리 장녀님도 있어요. 또 있어요. 우리 자매도 있어요. 없는 문이 있으면 제가 이 시간에 주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믿음이 나는 없어. 난 정말 있는지 없는지 천국문을 내가 기도하면 열 수 있어 없어? 다 그럼 확신이 있는 거죠? 다른 데는 없다 그래서 내가 막 줬는데 이게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국열쇠를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지상의 교회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겠다. 왜 이러면 천국의 열쇠 그런데 이 열쇠가 지상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열쇠를 가지고 움직이면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땅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닫히면 땅이 닫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천국열쇠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 속한 그런 축복들이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질문할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맡긴 천국열쇠 갖고 너 뭐하다 돌아왔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 천국열쇠 주셨는데요? 난 받은 적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 한번 이 안주머니 한번 뒤져볼래? 그래서 막 뒤져봤어요. 그땐 여기서 뭐가 막 만짝만짝거렸다. 그랬더니 천국열쇠요. 여기서 내 그러면 그때는 늦었어요. 하나님 옆에 책만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위 권세 하나님이신 권위는 사용하지 않은 무효예요. 여러분들이 권위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이 땅의 권세 능력 파워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어전 하나님의 동력자이며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 이거는 나중에 다음 주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어전 회의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18절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내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이런 말씀이 두 번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회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이것을 책에 어전 회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부성자성신이 북한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가지고 뭔가 의논하고 결정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시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필요로 한다? 그 어전 회의에 한 자리 놔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중부기주자가 있어서 그 음성을 듣고 나도 그 일에 하나님 동의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시행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권이죠. 우리가 그냥 혼자 기도한다? 아니에요. 어전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갖고 나라들을 움직여 나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셨다. 왕은 뭐하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명령하는 자예요. 여러분 다윗의 왕권 다윗은 하나님의 칭찬받은 왕권을 사용했던 사람 어떤 자입니까? 블레셋까지도 파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최대로 넓혔던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정신이 있었어요? 마귀에 붙잡혀있고 빼앗긴 것이 있으면 빼앗긴 것을 다 도로 찾을 때까지 싸우는 그런 전투했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전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 마귀가 진을 치면서 세계 곳곳에 진을 만들어놓고 있는 것이죠. 하이플레이스 견관진 이런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혹은 어둠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 안에 우리 나라 가운데 어떤 영역에 어떻게 파고들어가는지 보면서 우리는 공격하고 명령기도 하고 선포기도 하면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적과 우리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우수와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너희가 무릇 밟는 땅마다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다 주지 그냥 입만 벌리면 열매가 내 입에 들어오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싸우기 시작할 때 그 땅이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승리를 우리가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투하는 자세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권유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부여하신 이미 약속을 주셨잖아요. 에스겔 36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그래도 내 백성이 나에게 구하여야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 국가로 본이 되는 국가로 하나님께서 사무실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볼 때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파하고 명령기도 하고 선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를 넓혀가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은 명령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사렛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거짓의 영은 떠나가라 라고 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기도도 하셔야 돼요. 너희는 어둠은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곳을 이제 어둠의 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선포하면서 제주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6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은 더 이상 황폐한 땅이 아니다. 필라다 핍시바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주셨으면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는 더 이상 그런 나약한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로 여수와 같은 딸이다. 그러면 내 눈에 보일 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와 함께 재창조하는 역사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심에 말씀하시고 선포하심에 빛이라는 물리적인 세계가 생겼다는 것이예요. 여러분 그런 창조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재창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구조적으로 주시는 것이예요. 그래서 입술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바로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재창조되는 것이예요. 창조가 되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사례같은 사람이 사라가 되는 것이 그런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시를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여러분 교회가 열악하고 힘들어도 비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몇 번째 여기서 강의하기 때문에 간증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 SK 하이닉스 얘기했나요? 우리가 원삼에 SK 하이닉스라는 110만 평인가가 들어와요. 110만 평? 그렇게 들어오는데 여기가 우리 교회면 요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인들이 많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포함되면 우리 성도인들도 손해나고 우리 교회도 어려웠고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재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용된 것에서 빠져나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시장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나라에서 결정한 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믿는 권사님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옛날에도 미국에 우리 팀을 데리고 미국 선교행을 가는데 목사님들이 미국 가하나 봐요. 여행을 가하나 봐요. 그분들이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꼭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미국 비자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받았죠. 기적같이 받았죠. 아마 이 사람들은 떨어졌을지 몰라요. 그 당시는 외교관도 안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재산도 없는 이 팀이 일곱 명이 한 팀이 돼서 미국의 다섯 교회를 돌면서 지역을 돌면서 하겠다고 딱 넣어놓은 거야. 우리는 거짓말 안 하니까 다른 거 하나도 안 냈어요. 그냥 딱 이것만 한다. 그랬더니 그 부영사가 나한테 그럼 가서 너 뭐 할 거니? 그러는 거예요. 가서 할 노래 하나만 얘기해버려요. 그렇게도 질문하죠. 그 당시 지금 다 비자들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어려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영어가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는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외국인들하고 피티미라는 팀에 소속해서 단기 성교를 하면서 걔네들하고 드라마 댄스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했던 음악이 떠오르는 거예요. 프레이시미에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앞부분만 알아요. 그래서 앞부분만 딱 해드려요. 오케이 그리고 딱 도자를 찍어주는 거야. 어 너 진짜 그리스인이구나 그래서 딱 찍어주지 나머지 여섯 명 프리 그래갖고서 전부 다 지금 5년 복수를 다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꼭 그 때를 연상하듯이 권사님들이 사모님 또 믿는 자들이 그거 안 돼요. 나라에서 하는 거냐 그냥 보상이나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바꾸세요. 그리고 뭐 하여튼 우리가 상처받을까 그러는데 괜히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보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가 우리 교회로서도 이게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만에 하나 안 될 수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아무리 나라가 결정하고 SK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땅들을 그거를 결정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바꾸면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믿지 않은 사람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제 책이 됐게요 안 됐게요? 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만 안 돼서 그분을 위해서 다시 또 우리가 이거 안 받겠다 다 이 사람까지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제 책이 이쪽으로 다 된 거예요. 이쪽으로 그런데 지금 또 기도하고 있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어느 정도는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하세요. 사모님 기도 덕택으로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수용이 됐는데 수용 안 되면 땅값이 막 올라가거든.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 전화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 또 그 한 사람은 또 우리 교회에 10만 원 원금했어요. 어떤 사람이 물론 우리 목사님이 사진 찍어줘서 했다는 명목인데 옛날에도 했는데 안 했거든요. 이번에 제척된 게 너무 기뻐서 아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게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100% 믿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이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사람씩 일단 먼저 기도하겠어요. 한 2, 3분이라도 두 사람이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기도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령기도 하고 선포기도 할 것이 있는지 두 사람하고 1분씩 서로 나누시고 그리고 지금 배운 대로 명령기도 선포기도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된장 한글자막 by 한효정